지금 당장하고 싶어요. 아 그러면 저 자랑 하나만 할게요. 저 선물을 받았어요. 이거 이제 저희 방송국으로 편지가 토포가 왔는데 뭐냐면 짠! 레테아모르 CD 레테아모르라고 그 뭐지? 이렇게 이렇게 CD를 주셨고 카드를 같이 이렇게 써서 이 메모지에다가 이렇게 편지를 써서 주셨고요. 이거는 그 레테아모르 멤버 중에 테너 김민석 글로벌 팬카페에서 주신 거래요. 이게 커피. 이걸 뜯으면 커피가 있는데 한 두 잔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아까워서 못 듣고 있고요. 제가 레테아모르에서 길병민 씨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길병민 사진이랑 메모지랑 그리고 부채까지. 그래서 우리 그 라디오 청취하시는 분이 레테아모르를 좋아하셔서 가끔 노래를 신청해 주셨는데 노래를 들으면 들을수록 되게 좋더라고요. 이 바리톤 길병민 씨 목소리가 되게 멋있어가지고 열심히 좋아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자랑하려고 가져왔어요. 레테아모르 길병민 부채랑 레테아모르 CD를 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여기에 이렇게 스티커도 들어있고 포토북에서 이렇게 선물을 또 받았습니다. 제가 작년 10월? 11월? 11월부터 시작을 한 게 있어요. 제가 골프를 시작을 했어요. 제가 정말 주변에서 배워라 배워라 했는데도 안 배우고 버텼던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요가고요. 하나는 골프였거든요. 왜냐하면 골프는 배우면 제가 너무 잘할 것 같아서 안 배웠고요. 그 다음에 요가는 정말 나는 요가랑은 안 맞다. 나는 그런 정적인 운동은 안 맞다 해서 안 배웠었거든요. 심지어 제 사촌 동생이 한국에서 요가 마스터예요. 요가 학원을 운영 중이기도 한데 언니 진짜 요가 좋아. 배워라고 했는데도 안 배워. 이랬었거든요. 근데 요가를 한 번 배웠는데 제가 요가에 빠져서 그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멤버십을 들어서 요가를 배울 정도로 굉장히 너무 좋아했어요. 그 다음에 골프도 주변에서 배워라. 그 저희 그 자주 모이는 모임이 있어요. 독도팸이라고 그 어떤 그 식당 하시는 독도에 관련된 이름을 가진 식당을 하시던 분하고 또 몇 명 모임이 있는데 골프를 배우라고 그래도 그때 정말 할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 정말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셨냐면 골프를 안 배우면 우리랑 멀어질 수도 있어 라고까지 얘기하셨는데 아 네 라고 했지만 배우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떤 분이 골프를 좀 배워라. 미국에 있을 때 골프를 배워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은 골프 나갈 때 돈이 별로 안 비싸요. 한 정말 쌀 때는 20불이면 나가서 칠 수 있고 뭐 40불 정도 한 40불 50불 그쵸? 40불 50불 정도만 있으면은 하루 뭐 놀다 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넉넉 잡고 60불. 근데 한국은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라운딩 나갈 때 돈도 비싸고 가서 또 뭐 밥 먹고 뭐하고 하고 오면은 돈이 굉장히 많이 쓰게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뭐 그렇지 않고 정말 100불 정도 가지고 나가면 실컷 놀고 여름에 아이들 골프장에 떨어뜨려 놓고 그 청소년들 하루 종일 골프 코스 돌면서 놀고 뭐 이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있으면서 골프를 안 배우면 넌 바보야 라고 해가지고 아유 그러면 좀 시작을 해볼까 싶어가지고 골프를 배우겠다 라고 했더니 감사하게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이 계신데 민효 명창 우리 김정일 선생님께서 골프 클럽을 대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또 골프를 잘 치시는 분을 소개를 해주셔서 그분한테 한 9번, 10번 정도 배우다가 아 이거를 조금 더 잘 배우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자 프로님을 찾아가서 그분한테 또 10번 레슨을 받았어요. 그래서 레슨을 다 받고 이제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 처음 잔디를 밟으러 나갑니다. 네 저희가 또 이제 뉴스를 또 알려드리는 채널이니까 그 하나를 짚고 넘어가자면 왜 우리가 머리를 어머나 머리를 올린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요거는 좀 성차별적인 발언이 될 수 있어서 좀 다른 말로 순화를 해서 얘기를 하면 좋은데 예를 들면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잔디를 처음 밟는다, 티를 처음 꽂으러 간다, 티에 공을 올리러 간다 뭐 요런 말로 바꿔서 얘기를 하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머리를 올린다는 표현은 예전에 그 기생들이 이제 그 거사를 치르고 머리를 올린다 뭐 요렇게 표현을 했던 말이라 그런 말보다는 뭐 잔디 처음 밟으러 가요, 처음 골프장 가요 요렇게 좀 순화해서 말하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 잔디를 밟으러 갑니다. 와우! 저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 필드를 나갈 때 입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아웃핏이 있어서 그것도 잘 챙겨왔고요. 심지어 오늘 신의 양말은 포장도 뜯지도 않았어. 포장지 째로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또 감사하게 요 얘기를 해야 돼요. 감사하게 이 보보아나 뉴욕에서 이거를 보내주셨어요. 골프 그 패치 이거 정말 한국에 골프 치시는 분들은 여기 이렇게 항상 붙이고 다니시길래 와! 저거는 어디서 사냐? 너무 궁금했는데 이거를 또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요거를 조금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선물 받았으면 받은 값을 좀 해야지. 이게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를 주셨거든요. 그 한국에 있는 프로골퍼가 만드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여러 가지 패치를 써보고 가장 그 좋은 상태의 것을 만드셨다고 해서 이거를 이제 우리 뉴욕에 계시는 분이 보내주셨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박스인데 여기 보면은 검정색이 있고요. 스킨 색깔 있고 어! 개나리색 이거 진짜 너무 예쁘다. 개나리색 흰색 제가 좋아하는 핑크도 있네요. 핑크 그리고 이거는 큰 거 크게 할 수 있는 거 이거를 이렇게 큰 거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한 팩에 6개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 중에 하나는 이거는 큰 것만 들어있는 거 그리고 이거는 이건 쪼끄만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짠! 그리고 미국에 계신 분들은 구매하실 때 뉴욕미닛 할인 쿠폰을 또 만들어 주셔가지고 나중에 저희가 영상마다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그 할인 쿠폰 링크를 함께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주문을 하시면 10% 할인이 될 수 있게끔 또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따가 골프 치러 갈 때 이거 붙일 거예요. 어떤 색 붙일까요? 여러분이 골라주세요. 이렇게 5가지 색깔의 큰 거까지 어떤 거 붙일까요? 네 오늘 다양한 언박싱이 있습니다. 어? 저 이따 양말도 언박싱 할까요? 골라주세요. 그럼 여러분이 골라주시는 걸로 가서 붙일게요. 지금 하나 붙여볼까요? 광고비를 받은 건 아니고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여러분하고 함께 이따 골프 치러 가니까 자랑 좀 해봤어요. 첫 빌드 브이로그 올려보심도 괜찮을 듯합니다. 아 한번 노력해볼게. 정신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잠깐만 이렇게 붙이는 거 맞죠?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아 이렇게? 이상하다고? 이렇게 붙이게 해놓고 이게 아니면은 선물해주신 분이 얼마나 웃겠어요. 사진을 좀 보고 올게요. 맞아요 이렇게 붙이는 게 이렇게 붙이는 게 맞아요. 이게 원래 큰 거 아니에요? 이게 원래 크죠. 크게 나왔죠. 그래야지 이 얼굴 면적을 가릴 거 아니에요. 나 좀 못 붙인 거 같아.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런데 이런데 여자분들 아시죠? 여기 기미 주근깨 엄청 많이 나는 거. 이거 딱 붙이면 좋다. 미국에 골프 치시는 분들 많으신데 여름에 필드 나가실 때 얼굴 타는 거 걱정이신 분들은 이거 이렇게 함께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엣지 스토어에서 판매를 하시는데 뉴욕 미니 퇴폴 쿠폰도 있으니까요.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 이거 노란색 너무 예쁘다. 이거 이따 필드 나갈 때 노란색 붙여야지. 우와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놓겠습니다. 검정색! 나 검정색 진짜 좋아하는데. 옷 색깔에 맞춰서 이렇게 입으면 예쁘겠다. 이렇게 입어봐야지. 이따가 검정색은 아파보이. 아 왜요? 검정색 아웃핏 입었을 때 하면은 좋죠. 이게 다른 브랜드보다 되게 얇게 제작이 되어가지고 답답한 느낌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따가 실제로 또 골프를 치면서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크서클 느낌? 어! 다크서클이 제가 원래 있어서 저 별명이 팬더예요. 팬더. 다크서클 너무 심해서. 근데 괜찮지 않아요? 약간 뭐라 그러지? 검정색 이렇게 있으니까 검은 별 같지 않아요? 되게 시크하고 멋있지 않아요? 네. 그쵸? 검은 별 같죠? 언박싱! 한 개 더 할까요? 뭔지 맞춰보세요. 맞아요. 이거 이거 저 진짜 제일 좋아하는 과자고요. 제PD님 이거 드셔보셨어요? 테라칩? 아 진짜요? 양말 아니에요. 양말 안 양말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테라칩 이거 예전에 부회 상징이었단 말이에요. 테라칩 왜냐면 아 이거 반 거 아니에요. 내돈내산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거지. 이따가 골프 가서 먹으려고 했던 건데 보면 약간 이렇게 이런 고구마 같은 거 말린 것처럼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뭐 칼로리도 150칼로리밖에 안 되고 내가 밥을 잘 안 먹어요. 밥은 토요일에 몰아서 먹어요. 유튜브 찍는 날. 그리고 주중에는 밥을 먹을 기운이 없어서 안 먹고 이런 과자 같은 걸 먹는데 이런 거 이왕이면은 뭐 그 막 치토스 이런 거 말고 그래도 조금 건강할 것 같은 과자를 골라 먹는데 이게 딱 그래요. 테라칩이 이런 고구마라든지 비트라든지 뭐 이런 거를 말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고구마였고 이건 비트 비트 잘라서 말린 거 그래서 아니 왜 제가 부의 상징이라고 그랬냐면 상대적으로 과자가 되게 싸요. 25전 50전이면 먹을 수 있어요. 25전이면은 뭐 200원 250원이면은 과자 이런 조금만 한 봉지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거는 상대적으로 한 2불 3불 넘어가는 과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비해서 비싸서 부의 상징이라고 불렸던 거지 지금은 워낙에 또 과자값들이 다 올라가지고 꼭 그렇지만은 아닌데 이거 미국 과자 그 옛날에 극장 가면은 고구마 튀겨서 팔았잖아요. 그 맛이에요. 고구마 그 튀김 스틱 맛 과자 언박싱을 또 해봤고요. P.S.M.R 어머 언박싱 한 김에 양말 양말 언박싱도 해보겠습니다. 진짜 너무 웃긴다. 짜잔 너무 예쁘죠? 아니에요. 양말 다 똑같지 않아요. 양말 다 똑같지 않다고요. 흰색인데 이렇게 뒤에 로고가 있어가지고 예쁘다고요. 양말 또 이렇게 샀고요. 양말 오늘 아웃핏 깔맞춤이거든요. 그래서 나 진짜 너무 너무 처음 빌드 나갔는데 티가 너무 나는 거 아니야? 제가 맞췄어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너가 골프를 못 칠 바에야 옷을 좀 예쁘게 입고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 로고랑 색깔이 이렇게 맞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블루톤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딱 맞췄다고요. 아우 어떡할 거야. 아우 너무 멋있어.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십니다. 따라š